금쪽 아이돌 김준수 편을 살짝 준비를 해놨어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? 김준수는 저승사자라는 썰이 있습니다. 잠깐만 저승사자.. 무슨 말인지..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..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해요? 이게 왜 저승사자야? 김정호! 아아.. 까만 옷을 딱 좋아하시는 거예요? 네. 저의 일상 사복 같은 경우는 거의 90%가 검정 옷이에요. 왜요? 이유가 있어요? 뭐.. 일단 검정 옷은 제가 많이 흘려요. 먹을 때..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요? 그럼 더 친할 텐데..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. 흰색 옷을 입고 싶어도 뭐 이렇게 한두 끼 먹다 보면 벌써 국물.. 국물..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..